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가수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작할까요? 네 첫 회사 바로 바로 의자가 많이 편해졌네 오늘 왕자네 와 멋있다 멋있어 와 예쁘다 와 예쁘다 거짓말 하지마 근데 방금 그런 톤이었어요 저희한테 아니야 오 멋있다 와 예쁘다 오늘 보방 갔다 온 거 있어요? 저요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이거 뭐야 왜 울어요 아 그렇죠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출근할 날인가 아 내일 쉬는 날인가? 아니에요? 아 그새 빨간 날인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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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누구였어요? 저번에 앉아있는데 저번에 간다? 고맙습니다 넌 저희들 멋있어 오 또 이 오랜만에 네 네 안녕하세요 인생 마피아 네 멋있어 네 네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마피아 마피아 여러분 네 마피아 내가 내가 마지막, 내가 언제 일어났지? 내가 금요일 4시에 일어나고 그럼 이제 맞아요,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, 첫 주니까 원래 일어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